안녕하세요 저는 파둘준입니다. 오늘은 제가 팩팩이 근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팩팩이는 제가 올 초기부터 키웠던 그 팽링개구리이죠. 2018년 11월 8일에 새우 등록 같은 거를 했었는데 그냥 소식을 올렸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많이 그 근황을 올리다가 최근 들어서 근황을 안 올린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. 그 마지막 팩팩이 영상이 그 소일로 바꿔주는 영상이었죠. 현재 그 프로그스 오일은 그로 한번 바꿔줬구요.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 후로 거식도 잘 풀리고 밥도 정말 잘 먹는 중입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채널은 구독하면 손해이니 구독!